오늘은 헤드셋 머리 아플 경우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 헤드셋을 컴퓨터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새로 산 것들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양 옆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시 쓰면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이걸 쓰니까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이게 막 쪼거죠 양쪽으로 막 쪼거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꺼는 조금 여기 너무 커요 이 옆 폭이 근데 보통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컴퓨터가 아니래도 이 정도 되는 뭔가에 이렇게 걸쳐 놓으면 하루 정도 걸쳐 놓으면 이게 사이즈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 헤드셋이 좋은데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은 이렇게 헤드셋을 이렇게 하루 정도 물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리 크기에 맞게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팁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올려 봅니다 그래서 헤드셋 머리 아플 때 하는 팁이죠 별거 아니죠 이상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리뷰한 삼성 헤드셋인데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음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네요 별거 없죠 뭐 리뷰는 아니고 그냥 노하우죠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했어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아직 반나절도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제 쓰고 하면 되겠죠 이건 좀 하바가 큰데 하바가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 컴퓨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스프링 같은 거나 너무 이렇게 강한 그 쪼이는 그 힘이 저거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장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너무 이렇게 크게 벌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조금 크긴 큰데 이제 조금 덜 큰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기 머리 대비 그보다 조금 큰 걸로 이렇게 하루 정도 물려 놓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신 거는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조금 이게 탄력성이 조금 덜하죠 아프니까 이게 너무 쪼잖아요 그렇죠 스프링이 너무 강해서 이 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대충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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